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의합시다. 김정희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기쯤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윈터스쿨 한다고 뭐 한다고. 학원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뭘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냐면 수업시간에 제가 형광수업에서 아이들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제 수업이 보통 이제 저녁이 보통 있는데 저녁쯤 되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일단 막 처음에 앉자마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뭘 보면 너네 고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동시에 발생하면 무슨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깨춤을 추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제 얘기 요즘은 정말 고생 많으시다. 이거예요. 진짜 이 시기에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 근데 이제 약간의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최근에 현장 수업에서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특히 제가 올인원 수업에서 이 얘기를 좀 수업시간에 중간에 막 했었는데 앞으로 이 고민이 되게 짙어질 거야. 지금도 이럴 수 있겠지만은. 봐. 영어 지문 하나를 읽었는데 지문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 완벽하긴 아니래도 그냥 세모 정도?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부딪히니? 아 이거 3번 아니면 5번 같은데. 무조건 둘 중 하나인데. 왜 나의 삶은. 그동안의 나의 삶은. 내가 골랐던 게 아닌 쪽이 자꾸 정답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치냐. 이 굉장히 추상적 고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이나 세질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등급의 컷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막 89, 79 이런 분들은 아 이거였었는데 이것만 하면 91인데. 92인데. 82인데. 1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넉넉히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좀 장기적 플랜으로서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항 그리고 그 선지에 대해서 누적하시고 그리고 케이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가는 거야.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요. 이건 좀 장기적이라기보다 이것도 장기적이긴 한데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글 속에 혹은 선지 속에 들어가 있는 논리적인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 파악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과학 연습. 현장 분들은 제가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 둘 중에서 제가 일단은 메인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1번입니다. 1번을 제일 크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장기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캐스트죠. 아니니까 봐봐 얘들아.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상담할 때 두려워하는 도입부가 있어. 딱 상담하려고 앉아있잖아.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이 도입부를 난 좀 무서워하냐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얘기해볼래? 쌤 제가요. 쌤 근데요. 이 도입부를 제가 약간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보통 쌤 제가요. 라고 시작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 제가요. 평소에는요. 단어 이렇게 외우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문도 대충 다 알겠거든요. 아 근데 선지가 맨날 둘 중에 고민하다가 틀려요. 어떡해요? 하고 탁 오는 순간 저는 뭘 어떡해?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나도 너의 그 인생에서의 그런 느낌을 줬었던 어떤 경험들을 내가 100% 다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난 좀 약간 좀 그래. 더 싫어하는 질문은 뭐냐. 쌤 제가요. 단어를 많이 모르는데 그동안 단어 많이 안 했고요. 하루 몇 개 해야 돼요? 많이 해야지. 진짜로요. 아니 근데 얘들아. 봐봐. 똑같은 고민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질문하는 친구보다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더 어떨까? 봐라. 쌤 제가요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평소에 제가 질문을 알겠는데 뭐는 어떻는데 그거 말고 쌤 제가요. 이 문제에 이 두 개 선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이거 골랐어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이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골랐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를 나에게 만약에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꺼내서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너는 너는 머릿속에 자꾸만 아 난 왜 이럴까? 왜 자꾸 난 왜 이럴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시 다시 난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런 인생 고민 삶에 관련된 고민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왜 이럴까? 뭐 어떡해요. 그냥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와. 근데 뭐는 도움된다고? 꺼내서 제가 이런 게 좀 헷갈렸어요. 전 뭐가 문제일까요?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얘기들이 나와요. 아 너는 이 선지의 요 단어를 몰랐네. 아 너는 요 선지는 사실 요 단어랑 반대 선생이 있는 걸 몰랐네. 아 너 이선지는 이 관계를 잘못 잡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누적이 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게도 미안하게도 제가 형강 수업을 이렇게 딱 들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건 열심히 수업 들어주는 건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현장분들 아시죠? 제가 텐션 굉장히 올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현장버전도 막 업로드를 하는데 막 뭐 재밌는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근데 동시에 한쪽에서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요.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보면 저는 속상할 때가 한 열 번 중에 여덟 아홉 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올 한해 모든 걸 다 쏟아부아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책상 위에 수업 들을 때의 너의 책상 모습 메인 교재 딱 있어. 올해는 교재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필통 있고 음료수 있고 초콜릿, 사탕, 휴지 이거 다 있어. 아니 근데 나는 봐봐라 네가 열심히 메인 교재에 막 수업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현관배 치고 막 필기 난리 났어. 그랬어. 했어. 근데 우리 보통 이렇지 않니? 종치고 수업 끝나면 덮고 이거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잘 안 꺼내보게 돼요. 특히나 언어 과목은요 같은 지문을 다시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어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국어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분석하고 필기 난리가 났거든? 근데 그걸 다시 꺼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기억으로 하는 건지 내가 진짜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 오히려 수학 같은 거는 지운 다음에 그냥 문제만 다시 풀어보면 뭔가 해나간다라는 복습의 느낌이 있지만 이 언어 공부는 똑같은 내용을 또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나는 이랬었어. 얘들아. 책상 위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옆에 뭐가 있었냐면 제 손바닥 정도 크기만 한 작은 핸디한 노트 하나가 무조건 항상 있었어요. 모든 과목 시간에 이 노트는 어떤 역할인지 아니 얘들아? 다시 지문은 알겠는데 선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지문 어떤 선지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도구나 기재가 있니? 여러분들은 그 순간은 언제 와 얘들아? 이런 느낌을 주는 선지 그러니까 헷갈린다. 지문은 알겠는데 선지가 헷갈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항이나 선지가 분명 있었을 거 아니야. 오늘도 있었을 거고 내일도 앞으로 올 거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올 거야. 아 내가 또 이랬구나. 아 나 또 헷갈리다 또 틀렸네. 근데 그걸 누적해서 케이스 정리를 하려고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꺼내서 네가 다시 보거나 고민 상담할 때도 꺼내서 보여주면서 고민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 때예요. 쬐끄만 노트가 뭐로만 꽉 차 있었냐면 물론 때로는 중요한 문장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으나 이 쬐끄만 노트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런 느낌 주는 어떤 출처 있지? 출처. 출처를 계속 누적했어요. 아 이건 무조건 한 번 더 봐야겠다. 아 또 이랬네 라고 하는 나의 어떤 개인적 인간적 치부를 보여주는 문제들이나 사항들을 그냥 다 출처만이라도 누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복습하기 쉽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쬐끄만 단어장 정도만 보지. 그러면 이런 애들 다 개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출처라도 누적을 해서 1년 동안 그런 느낌 나는 애들 쭉 모아놨어. 저는 생각하길 이런 고민은 언제쯤 슬슬 이제 해결되냐면 저런 느낌이 드는 기출 문제 한 50문제 이상만이라도 출처만이라도 모아놓고 그걸 다시 본다면 예를 들어 올인원 교재 챕터 3에 32페이지 4번 선지와 2번 선지 이래서 헷갈림 뭐 이렇게라도 짧게라도 적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시험 6평 9평 수능 바로 직전에 또 새로운 지문을 막 보면서 세엄 쳐나가고 새로운 정보를 깨닫고가 아니고 잠깐만 시험 직전이니까 내가 뭐가 안 됐었지 하고 끌어당겨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안 된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린가 혹시? 아는 것들은 됐고 정 안 되는 이런 애들만 가지고선 아 이러지 말아야지 아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사실 이런 현상은요 어떤 한 사람의 수업을 통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노력은 해요. 그래도 아 너가 이렇게 해서 요걸 봤으니까 요렇게 틀렸을 거야 라고 예상은 해드리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려고요? 아니요. 그게 뭔지를 누적해서 케이스는 잡아놔야지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능날 전날에는 가방 안에 저기 들어가 있어야죠. 저 안 되는 것들이 제가 수년 전에 이것도 현강에서 얘기했지만 수년 전에 수능장애 현장 경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애들 막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어떤 남자친구 하나 들어오더라고 문 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 이 친구가 캐리어를 두 개 끌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나는 그 모습 보고 엄마 저놈 봐라 저거 뭐지? 지켜봤지. 얘가 이제 교탁 앞에 캐리어 두 개를 탁 놓고 막 비밀요원처럼 캐리어 비밀번호 맞춰서 탁 탁 탁 탁 탁 해서 촤악 올라와. 제가 그거 봤거든요. 세상 모든 게 남겨있어요. 캐리어에. 다 있어요. 먹을 거, 간식, 교과서, EBS, 학원 교재, 비기, 노트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얘들아. 마치 내신과 똑같은 느낌처럼 공부하셔야 돼. 내신 언어 어떻게 했는데? 영어 내신.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본문 암기하고 메인 파트는 다 가다가 이렇지 않았나? 시험 직전까지 안 되는 놈들 있지. 잘 암기 넣어지는 디테일한 애들. 그런 애들 저는 어땠냐면 빈 A4형지 반으로 세로로 접어가지고 맥과에 그런 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출처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짧게라도 적어놓고 실제 시험 당일날 시험 보기 10분, 20분, 30분 전에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이거 조심해야지. 어, 그래야지. 하고 종치는 순간 빨리 와. 시험지, 컴온. 어, 이 느낌 뭔지 알죠, 애들아? 빨리 받아가지고 어, 설마 처음부터 풀지도 않아 또. 혹시 그 문제 나왔나? 어, 나왔다. 그럼 빨리 그 근처에 뭐 이렇게 기억 안 없어지게 써놓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장기적인 것뿐이지. 그래서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언젠가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약 없는 기대 안 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하셔야죠. 아니, 이 얘기에 요새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트 하나 만드시라고요. 책임질 수 있는 출처라도 좀 잡자고요. 그게 누적돼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상이. 조금씩요. 됐죠? 자, 요걸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두 번째는요. 자, 요 현상을 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공부 스타일에 관련된 건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하여튼 그래. 글 속에 들어가 있거나 선지 속에 들어가 있는 논리적인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 파악을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애매한 선지가 점점점 날라갑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수업이 아니고 캐스트 영상이니까 또 그렇다고 막 학습법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수업 샘플을 보여주는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못 드리겠고 참고로 얘는요. 평가원이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소재와 소재 사이에 이 말 이 말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는 이왕 이거 보신 김에 뭘 보는 게 좋겠다. 둘 중에 하나 보세요. 제 올인원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맛보기 강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인간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이 영상 바로 하단의 캐스트 영상 제 거 제 영상 하단의 제 영상에 거기에 제가 빈칸에 관련된 캐스트 영상을 첨부 파일과 같이 넣어놨어요. 그거 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논리적 관계라는 게 파악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되셔야 그래야 이런 현상이 점점점 현실적으로 사라집니다. 장기적 플랜은 계속 하시되 빨리빨리 그 문제의 해결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부디 제가 이 얘기를 원래는 한 연초에는 잘 안 하고 중반쯤에 하는데 연초에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네가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디 얘들아 영어뿐만 아니야.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느낌들을 주는 아 애매했던 그런 놈들을 이제는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언젠간 다시 올 거야 너네들 나 일단 앞으로 나갈게 이러지 마시고 컴온이 있어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해가지고 노트 딱 잡아가지고 이거 책임지러 가시라고 반복하시면서 그걸 제가 제일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대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또 앞으로 계속 핵습 관련된 캐스트를 많이 좀 찍을 예정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하는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이 영어 김정혜였습니다.